희망이 사라졌네 우리가 졌네 아유 옛 친구가 우리를 다루다니 믿을 수 없어요 정말 나쁜 친구네요 오래전 일이라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니 부탁입니다 사절님께서도 마음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빠져나?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해볼래요 간수라면 뭐라도 갖고 있겠죠? 가예! 그 상대는 심연의 간수! 제가 간수의 시선을 끌겠습니다 가게! 적수 괴물씨! 섬멸하겠다 시선에는 확실히 끌었습니다 우와 천재적인 전술도 불안해 보이네요 두 분 다 그만하세요 페이리님의 목만큼 우리가 힘을 더 내야 해요 페이리님의 목만큼 우리가 힘을 더 내야 해요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나는 법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나는 법 안정에 만연에 만연에 희망은 없다 사례림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군요 사절님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군요 사절님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군요 사절님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군요 길을 밝히십시오 도움말고, 도움말! 지지 않을 거요. 협상은 과격하게! 희망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우리에게 다시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죠. 제패를 되찾으려 했을 때처럼요. 대비전으로 일을 준비해드리는데 협상은 과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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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은 과격적이게! 협상은 과격적이게! 알고 있나? 너의 문득은 날 깨운다. 제 기술과 당신의 필드가 합쳐진다면 우린 부정이에요! 제 기술은 너를 부정에 힘껏 끌고 있습니다. 제 기술에서 좋은 핸드가 있습니다. 역시 저한의 작은 끌고 있는 핸드와 함께 현실이 있습니다. 내가 근육과 마법을 가져온다! 메물를 압습니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날벼리 두겜! 카드가 부족합니다. 날 내버려 두개! 고구리 대세요! 정말 해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러 가보죠. 거대 괴수호를 찾아서! 그건 무리네. 왕궁은 엄청 넓고, 다시 잡히고 말것이. 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어요.